안녕하세요. 저는 캘리그라피 송현아트의 송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구독자가 천명이 넘었습니다. 다른 유튜브에서는 감사의 이벤트로 나눔을 하는 이벤트도 하시는데 저희는 정말 감사한데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저희 밭에서 농사지은 고구마를 쪄서 말려서 진공포장을 했어요. 댓글로 이렇게 진공포장을 했거든요. 한 500g에서 조금 빠지는데요. 댓글로 응원 멘트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스무분에 한해서 보내드릴게요. 택배를 보내는 것이 해외에는 여의치 않아서 국내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벤트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먹으려고 첨가물을 넣지 않고 그냥 만들어서요. 정성은 많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의 입맛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요. 만들어서요. 정성은 많이 들어갔는데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아서 오래 두고 드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봉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저희 다 올해 한 게 한 2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희가 보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응원에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고맙고 감사합니다.